종종 받는 질문 중 초보자 책 추천 좀 해주세요. 입문자 책 어떻게 고르는 게 좋아요? 라는 책에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. 초보자 책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. 최근 질문도 받았고 오랜만에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책에 대한 질문은 이게 참 좋은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. 요즘 서점에 가보면 파이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래밍 책이 몇 년 전에 비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기초, 입문, 초보자라는 이름이 붙은 책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신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제가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추천받아서 책을 사진 않습니다.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대충이라도 보면서 원하는 주제가 있거나 흥미가 가는 책을 사는 편인데요.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소설책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책의 내용에 집중이 안되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도저히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집중도 잘 되고 너무 재미있어서 금방 다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. 프로그래밍 서적이나 그 밖의 다른 전문 서적도 마찬가지겠죠. 아무리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더라도 저자의 문체에 따라서 독자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. 쉽게 읽히지만 사람에 따라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꼭 몇 장이라도 먼저 읽어보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처음 공부하는 거라면 책에 있는 코드가 이해 안되는 건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책의 초반부터 설명, 해설 자체가 읽기 힘들고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면 그 책이 아무리 추천도서의 유명 저자의 책이라도 자신과 맞지 않는 거겠죠. 직접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읽어볼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여건이 안된다면 서점 온라인 사이트나 앱에서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라도 보고 고르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